대전시가 축산물 유통 실태를 단속해 성분 규격 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등 부정 유통업체의 4곳을 적발했습니다. 단속에서는 또 이력번호를 위조한 축산물을 보관, 판매하거나 종사자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업체, 영업시설을 무단 개조한 뒤 다른 영업 행위를 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. 대전시는 부정 불량 축산물은 모두 압류해 폐기 처분했으며, 위반 업체는 행정 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.